아 아주 이 음악계에서는 또 최고, 최고이시죠? 예, 전통 악계의 대북, 그냥 초창이서부터 사실은 이걸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 조덕연 회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거기서 또 편한 악계가 없어요. 자, 우리 조덕연 회장님께 큰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편하게 하세요. 에어! 한 번 더 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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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곳, who는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bu sell dudes , again,세요, have vibrate onto ustede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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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노래 한 번 하고 들어갈게요 내가 요즘처럼 이렇게 노래가 유행인 줄 알았으면 50년 전서부터 노래 한거에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보다보면 아 내가 그때 당시 열심히 했으면 김세환이나 그 누구지 그분들하고 놀았겠다 근데 서울가서 두 번 일하다가 인천은 데로 왔어 근데 이렇게 노래가 유행인 줄은 몰라 근데 이 노래 잘 몰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거꾸로 해야 돼 그 노래는 그 노래가 유행인 줄 알았는데 그 노래는 그 노래가 유행인 줄 알았는데 그 노래가 유행인 줄 알았으면 밤새 가루나는 잠을 자는 듯이 조용하니 바람이 눈을 열려면 니의 모습이 나의 향기 있다 조용하니 바람이 새롭게 눈시울을 벅셔옵니다 이별이 아닌데도 이미 떠나는 아,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셔옵니다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아,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아,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이는 가슴을 지켜냈을 벅뱅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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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